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props, 또 state 이 두 가지의 퍽짝 미묘한 관계를 살펴봅시다. 저는 지금 app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에 subject라고 하는 하위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위 컴포넌트의 props의 값들이 이렇게 하드코딩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 싫단 말이에요. 저는 이 값을 state로 만들고 그 state의 값을 subject의 props로 전달하는 걸 통해서 코드를 조금 개선해 볼 겁니다. 이거의 궁극적인 효과는 이번 시간에 드러나진 않고 우리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이렇게 봐야지 이래서 state가 중요하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여기가 조금 우리 수업의 위기예요. 금방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저의 능력상. 자, 해봅시다. 우리가 props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가 필요한데 이거 제 생각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단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더 경제적인 애예요. constructor, props, 그리고 super props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state의 값을 초기화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초기의 값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값들을 세팅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가 실행될 때 render라고 하는 이 함수보다 먼저 실행이 되면서 그 컴포넌트를 초기화 시켜주고 싶은 코드는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컨스트럭터를 저렇게 짜고 그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한다. 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영상을 돌려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익숙해지시면 되긴 하는 건데 제 말뜻은 이해하셔야 돼요. 컴포넌트가 실행될 때 컨스트럭터라는 함수가 있다면 걔가 제일 먼저 실행돼서 초기화를 담당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초기화가 끝나면 this.state는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바로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state의 값을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subject의 값을 state화 시킬 거기 때문에 state의 subject property의 값으로 다시 객체를 주는데 그 객체의 title은 web 그리고 sub는 world wide web 이라고 하는 이 값을 준 state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만든 state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이 state의 값을 저 title의 값으로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this의 state의 subject의 title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즉, 그냥 찍혀버렸어요. 화면에, 코드가 왜냐면 이 리액트에서는 우리가 props에다가 따옴표로 묶어주면 걔는 문자거든 문자가 아니라 걔가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로서 실행되게 하고 싶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리로드 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웹이 잘 나왔는데 여기 있는 웹은 어디서 가져온 정보다? 여기서 가져온 정보다. 자, 여기 있는 서브도 바꿉시다. 자, 저는 줄바꿈을 해서 조금 가독성을 높이겠습니다. 자, 이 서브도 마찬가지. thisStateSubject.sub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전과 똑같지만 데이터는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는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단 정리합시다. app.js를 사용하고 있는 파일이 누구죠? index.js예요. 자, 이렇게 밑으로 제가 뺄게요. 자, index.js에 보면 app이라는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코드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코드가 내부적으로 음... 스테이트 값이 서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걸 모른다는 것이 중요하고 외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 정보를 철저하게 은닉하는 것 철저하게 숨기는 게 좋은 사용성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마치 전선이 삐져나와 있는 핸드폰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상태는 state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용한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state 값을 저는 subject 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에 props의 값으로 줬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상위 컴포넌트인 앱의 상태를 하위 컴포넌트로 전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state를 상위 컴포넌트의 state 값을 하위 컴포넌트의 props의 값으로 전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일단 state에 대한 첫 번째 인사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서 한 번에 이해가 되진 않을 거고 우리 뒤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지 아, 이래서 state를 쓰는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한 번 더